안녕하세요. 배워법사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I'd like to get the 김치찌개. Does it contain any pork? 저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혹시 돼지고기를 포함하고 있나요? Yes, it usually does. But we have a vegetarian option as well. 네, 보통 그런데요. 채식주의자 메뉴도 있어요. What's in that dish? 그 요리에는 무엇이 들어가죠? It is made of tofu and mushrooms. 두부랑 버섯으로 만들어져요. 대화 속에서 보았던 키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it contain any pork? Does it contain any? 플러스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었던 구조였어요. 혹시 명사를 포함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문장에 쓰여있는 contain 이라는 단어는 포함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Does it contain any pork? 이렇게 돼지고기를 포함하고 있나요? 그래서 명사 자리에 pork라는 돼지고기가 쓰여있는 문장이었습니다. It is made of tofu and mushrooms. 이 문장 안에는 It is made of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있었는데요. It is made of 라는 패턴은 명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고 뒷부분에 명사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본문에 쓰여있었던 문장에서는 명사 부분에 tofu 그리고 mushrooms가 나와있었죠. 두부랑 버섯. 그래서 두부랑 버섯으로 만들어져요. 라는 문장을 It is made of tofu and mushrooms.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아, 소고기를 포함하고 있나요? 질문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oes it contain? 다음에 뒤쪽에 소고기라는 단어 사용하시면 되겠죠. 소고기는 영어로 beef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Does it contain any beef?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응용 연습 해보실게요. 어, 무엇,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구문 연습 해보실 텐데요. It is made of 플러스 명사 패턴 기억나시나요? 뒤쪽에 명사 자리에 치킨이랑 베지터블 한번 넣어 보실게요. 그래서, 아, 닭고기랑 야채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면 네, It is made of chicken and vegetables. 이런 문장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Yes, we could eat another box. Can I get a two-go box? Sure, let me pack it up for you. Thank you.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어, 식사 다 마치셨어요? Yes, we couldn't eat another bite. Can I get a two-go box? 네, 그런데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 Sure, let me pack it up for you. 그럼요, 제가 싸드릴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대화 속 문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이렇게 질문을 했었죠. Are you done with? 명사? 이런 구문이 사용되었는데 Are you done with? 하면 무엇을 마쳤나요? 무엇을 끝냈나요? 하고 질문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뒷부분에 원하시는 명사를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 대화 속 문장 안에서는 명사 자리에 Your meal 이라는 당신의 식사 라는 구문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Are you done with? 식사. Your meal? 이렇게 해서 식사 다 마치셨어요? 라는 문장을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이렇게 만들어 보았네요. 두 번째 키패턴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 I get a to-go box? Can I get? 플러스 명사 패턴이 쓰여 있어요. 개시라는 동사는 무엇을 얻다? 라는 뜻이므로 명사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본문에 To-go box To-go box 라는 명사가 쓰여 있죠. To-go 라는 단어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 box는 말 그대로 box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포장해 가다 라는 표현을 Get a to-go box 라고 하는데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에서 Can I get a to-go box? 라는 문장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무엇을 다 마치셨나요? 무엇을 끝내셨나요? Are you done with? 라는 패턴 기억나시나요? 자, 이번에는 커피 다 드셨어요?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어렵지 않죠? Are you done with your coffee?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Can I get?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상황에서 쓰실 수 있었던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얼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얼음은 영어로 간단하게 아이스를 넣으시면 되고요. 무엇을 좀 주실래요? 얼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패턴 Can I get some ice?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찌개 I'd like to get the 김치찌개 Does it contain any pork? I'd like to get the kimchi jjigae. Does it contain any pork? Yes it usually does. But we have a vegetarian option as well. What's in that dish? It is made of the food and mushrooms. It is made of tofu and mushrooms. Are you done with your meal? Are you done with your meal? Yes, we couldn't eat another bite. Can I get a to-go box? Yes, we couldn't eat another bite. Can I get a to-go box? Sure, let me pack it up for you. Sure, let me pack it up for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Bye!